꼬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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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선을 먹을 땐 가시 발라먹어 수박을 먹을 때는 씨 발라먹어 날 좋아하는 분들 내 사랑 먹어 욕하고 모욕하고 그랬다 카더라 하는 분들 모여 이거나 먹어 흉아 이게 뭐야 엄마가 희한한 걸 가져왔어 이게 수박이란 건데 씹을라 먹어야 한대 여름에 이걸 먹으면 흥이 나서 만사가 다 오케이 노래가 절로 나온다지 뭐야 어쩔시고 옹혜야 꼬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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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꿈꿔온 순간이 여기 지금 내게 시작되고 있어 그렇게 너를 사랑했던 내 마음을 넌 받아주었어 오 내 기분만큼 밝은 태양과 시원한 바람 흐리 내게 다가와 나는 이렇게 행복을 느껴 하늘은 우릴 향해 열려 있어 그리고 내 곁에는 네가 있어 환한 미소와 함께 서 있니 그래 너는 푸른 바다야 안녕하세요 꽁아 집 나간 꽁이를 돌아오게 만든 맛있는 수박 먹방 보고 가실래요? 으이구 못 말려 어묵은 시작부터 노래냐고 시끄럽지만 맛난 거 줘서 참는다 여름 분위기 좀 내봤어 뭐 좀 어떠냐고 알았으니까 일단 내 먹방이나 보셔 어메 어메 우리 꽁이 엄마가 굶겼어? 왜 이렇게 잘 먹어? 근데 꽁지야 너는 왜 못 먹어? 응? 우리 꽁지는 왜 못 먹는 거야? 엄마 잘라지지가 않아요 꽁지도 먹고 싶어요 꽁지는 부정조합도 있고 또 이가 고르지 못해서 딱딱하거나 조금만 커도 잘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작게 잘라줘 보았어요 조금만 더 잘라주세요 이거 너무 커요 나도 먹고 싶은데 나부터 먹으면 안 되냐고 김꽁이 너는 겁나 많이 먹었거든? 김꽁이 너는 겁나 많이 먹었거든? 조금만 기다려 꽁지 좀 먹게 꽁지는 조금밖에 못 먹었잖아 칫! 알았어 알았다고 이제 꽁이도 먹어보자 왜? 엄마 먹을까봐? 옳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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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여깄어 마지막 아이고 잘 먹었다 짜잔! 이번엔 엄마표 화채 친구들 재료는요? 수박, 참외, 바나나, 낙토풀이, 우유래요 빨리 가서 엄마, 아빠한테 해달래 봐봐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우유랑 쉐키쉐키하면 끝 요리 똥손이의 어문도 한다고 형 이거는 나 김꽁지도 잘 먹을 수 있어 달달골이 완전 꿀맛이야 엄마도 이런 걸 해주다니 오래 살고 볼일이야 너 형한테 감사하라고 지난번 내가 가출해서 어몸이 정신 좀 차리고 반성에서 맛난 거 주는 거란 말씀 흉, 우리 같이 나가자 그럼 엄마가 다음에는 소고기 구워주는 거 아닐까 지금은 아니야? 기회를 봐서 나가자 짐은 미리 싸놔 가출이 자랑이냐? 오늘도 역시 꽁꽁이는 맛있게 먹고 떠났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꽁꽁 큐브 꽁꽁 큐브 꽁꽁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